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라는 브랜드의 민스트레 라는 스피커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국 브랜드입니다 1980년대에 출범을 해서 현재는 사실상 좀 명맥이 유지가 되지 않았는데 약간의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거의 망원 회사 쪽에 가까운 그런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선입견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우수한 스피커입니다 민스트레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뭐 이거 판매 되게 조금밖에 국내에 없기 때문에 추천한다는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진짜 이런 스피커들 우수한 스피커 추천드릴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보게 되는데 뭐 그냥 그런 톨보이 플로스탠딩 스피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키가 작고 투웨이 구조로 되어 있고 이때 당시 영국제 소용기들에 조금 꽂혀 있는 상태여 가지고 뭐 구입을 좀 모르지만 이렇게 느낌이 좋은 제품들 가끔가다 이제 멀지 않고 타이밍 맞으면 좀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마감 치느라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구입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사진상으로 이제 봤을 때 외모는 뭐 이런 외모 였기 때문에 영 전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왠지 로이드 이제 신트라 같은 제품 유명한거 써봤거든요 근데 측면 보시면 저렇게 사이드가 되게 얇은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충격이 있는데 사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되게 작아요 거의 북세 푸드 중에서도 작은 제품 약간 늘려 놓은 정도의 느낌이고 사이드의 느낌이 이게 제가 들고서 제가 체구가 큰 편이 아닌데 이게 거의 각목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작고 얇은 스피커가 뭔 소리가 제대로 나겠냐 그래서 그 대개에서 들었을 때는 약간 평범한 듯한 소리 상당히 좀 넓은 공간 쪽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하고 아 이거 괜히 살아왔다 하고서 후회를 하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아 이게 진짜 병이다 내가 이런 짓을 이제 가급적 하지 말자 라는 판단을 할 만큼 외형적으로는 어 저의 어떤 이제 규모에 의한 일에 빵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때 그렇지만 결과는 정말 대반전 입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시리즈를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신트라 정도만이 북세 푸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저 또한 시트라를 써봤고 어 굉장히 똘망똘망한 작으면서도 온걸차게 아주 잘 맞는 스피커가 신트라가 되고 있고 민스트렐도 신트라에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한 로이드의 대표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유독 신트라만 좀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더블렛 이라든가 다른 모델들도 있어요 이 신트라 모델을 이때 당시에 35A랑 스팬더 35A랑 모니터 오디오 스튜디오 2라는 모델이랑 저뿐만 아니라 제 지인분들까지 모셔 가지고 좀 비교 청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 오디오 스튜디오 2를 1순위로 꼽았고 지인분들 한 명은 신트라를 1위로 꼽았고 스팬더 35A가 오프라인 테스트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습니다 뭐 그건 개인 취향일 수는 있습니다만 좀 현극하게 가장 비싸면서 가장 인기가 없는 약간 매력 없는 소리 쪽에 오히려 가까웠어요 로이드 이제 트위터를 보면은 약간 단단한 알루미늄 계열의 트위터인 것 같아요 실크덤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특주형 그 그거 같아요 스캔스픽 트위터 같기도 하지만 약간 뭔가 다른 그런 느낌을 주고요 5인치 밖에 안되는 미드우퍼 입니다 더스트 커버가 없는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로이드가 만든 유닛이라고 보이는데 아 이 유닛의 우수성을 떠나서 지금 미스테리 자체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고도 누구나 어지간한 앰프에 물렸을 때 굉장히 우수한 스피커다 라는 것을 크기와 가격을 이제 전제로 했을 때요 굉장히 우수한 스피커라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칠맛 나는 소리도 정말 잘 내주고 어떤 부분에서도 이렇게 밀리지가 않는다 라고 되니까 섬세하면서도 옹골 차면서도 영국제 특유의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잘 지니고 있는데 이게 사이드 사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측면에 포트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안쪽으로 포트가 두게 되는 거고 바깥쪽으로 두는 것도 한번씩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저역이 생각보다 좀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 기본적인 저의 추천은 2.5평에서 7평 사이까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작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을 때는 갑자기 좀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3평에서 7평 정도가 가장 최적의 공간이 될 것 같다 앞에서 보이는거 기둥처럼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스피커 높이가 굉장히 작거든요 아주 작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피커를 기울여진 구조로 귀에 트위터가 어느정도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미니 톨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역 상당히 잘 나오는 스타일이구요 어지간한 톨보이보다 청감상으로 들리는 부분에서는 더 풍성한 느낌이 분명히 들면서도 그게 너무 지나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아주 잘 마무리된 2.5평 언더에서는 약간 저염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다른 스피커를 복스 스피커를 두시는 분들은 다른 스탠드의 저 60cm 스탠드들보다 앞에다 놔도 뒷쪽 스피커를 특별히 가리지 않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은 점이 굉장히 큰 포인트고 얇아서 뒷벽에다 조금 가깝게 놓는 것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스피커이구요 그래서 높이가 62.5cm 입니다 스팸 스파이크가 이제 거의 별도인데 스파이크로 높이 주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높이를 약간 보강할 수도 있구요 이런 식의 별매에 스탠드에 올려놓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의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마감에 따라 가격이 좀 달랐더라구요 그래서 어 블랙이 가장 저렴했고 회색이 또 스페셜 에디션 같은 느낌으로 한정판 이런 걸로 해서 회색이 좀 나왔었고 요 민스텔의 기준으로 로이드가 저 리본 트위터 들어간 새로운 모델들을 2010년도 후반부에 만들었던 적이 또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만큼 오히려 신트라보다 로이드 자체에서는 민스텔이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스피커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더 상위로 더 고급의 기종들은 있지만요 아무튼 정말 영국제의 그런 특성이면서도 적절하게 탄력적인 부분 신나는 음악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밀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중고가가 50만원 살짝 위쪽에 상성이 될 만큼 국내에서 되게 저렴하죠 국내외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진짜 중고가의 두세 배를 준다고 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소리가 내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브랜드 로이드 같은 부분 수입해서 가져다가 좀 이베이 같은 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요런 제품도 많이 소개를 해서 단순히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좋은 스피커를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면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스피커는 정말 칭찬에 마땅합니다 다만 많이 사고 싶다고 살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들 이베이 하시는 분들 좀 신경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스피커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하는데 무게 같은 것도 관세 이런 부분에서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니까 꼭 한 번씩 눈여가 보셔도 좋을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